안녕하세요. 심플앤네일 아티스트 윤석영입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아트는 벌써 2019년도 황금돼지 해가 밝아왔어요. 그래서 요즘 캐릭터 돼지 네일을 많이들 하시잖아요.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도라에몽 아트와 돼지를 조금 접목시켜서 조금 더 귀여운 캐릭터 아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.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